굉장히 어려웠다라고 하는 반응이고요. 제가 봐도 이번 문제는 너무너무 어려웠습니다. 조금은 생각을 해야 되는 난이도가 높은 문항이 여러 개가 있었습니다. 문제풀이가 정교화되지 않았다면 이번 6월 목표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을 거예요. 세다수의 친구들이 많이 떨어질 수도 같아요. 그만큼 어렵다는 거 이제 드디어 순호화성이 시작되었습니다. 각성분과 함께하면 1등급. 여러분에게 좋은 키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수능완성에서도 함께해요. 지금까지 열심히 해왔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끝까지 파이팅. 문제풀이의 비법 빠르고 정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고민하지만 일단 들어와. 나만 믿어. 내가 올려줄게. 선생님과 함께 수능 1등급을 위한 실력을 완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능 완성을 통해 수능 1등급을 넘어 수능 만점을 받는 기적을 캡틴과 함께 만들어 봅시다. 파이팅. 화학 2 1등급의 꽃길 같이 걸어볼까요? 다양한 문제풀을 통해 물리투 문제를 바라보는 날카로운 시각을 길러드리겠습니다. 빠르고 정확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저만 믿고 따라오세요. 수능완성 스타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